XX 너무내를 찾았어요 검은 물감을 바르는 것 같지 않나요?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미착력이 좋았습니다 자외선 차단 능력을 아예 상실했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혹시 낚인 건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셀프케어 전문가 김결입니다 여러분 저번 영상 저의 선크림 추천템 리뷰 잘 보셨나요? 그때 제가 살짝 얘기를 드렸는데 이 선크림 제형별로 지속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우리 너무나도 궁금했던 거 과연 오래된 선크림은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지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립밤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저도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번에 UV 카메라로 몽땅 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럼 같이 보러 가실까요? 여러분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UV 카메라의 유기자차와 무기자차 별로 보여지는 색깔이 달라요 유기자차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고 무기자차는 유기자차보다는 조금 연한 약간 진해 색깔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검정색이 뭔가 더 진해 보이니까 자외선 차단이 더 잘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시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유기자차냐 무기자차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컬러가 다른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명심해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UV 카메라로 어떻게 보여지는지 기본적으로 얼굴에 아무것도 안 발라도 연해색을 띕니다 우리 피부의 이 가죽 자체가 천연 자외선 차단을 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또 이 부분적으로 조금 보시면 광대나 이런 데 조금 더 이제 검거뭇한 부위 있죠 이거 기미 잡티 맞습니다 이게 더 검게 보인다는 거는 그 부분에 멜라닌 색소들이 더 이상 자외선이 못 들어오도록 더 차단을 해주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더 검게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미용적인 측면을 위해서 멜라닌이 올라와서 도와주기 이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발라서 깨끗한 피부도 유지하면서 자외선 차단을 잘해야 된다 첫 번째로 세럼 타입의 유기자차를 반반씩 발라서 한번 볼게요 세럼 바르는 것 같이 크림보다는 수분감이 많고 촉촉한 제품이다 보니까 과연 자외선 차단이 될까? 라는 의문을 저도 가지고 있었고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유기자차라서 검게 이게 둘 다 표현이 되는 게 자외선 차단이 굉장히 잘 된다 라는 게 일단 증명이 됐죠 근데 이게 UV 카메라 말고 그냥 카메라로 봤을 때는 정말 그냥 티가 하나도 안 나는 수분 세럼 바르는 느낌이라서 지속력이 얼마나 될까? 라는 의구심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3시간 뒤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지워졌습니다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밀착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6시간 뒤에도 보면 의외로 많이 남아있는데 입가 주변이 많이 지워졌어요 이날 아무래도 이제 점심 먹고 나서 양치를 하고 또 말을 하다 보니까 이 움직이는 부위가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좀 지워지긴 했는데 그래도 세럼이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9시간 뒤에도 보시면 아까 6시간 전이랑 유사하고 하관 쪽으로 좀 많이 지워졌죠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앉아서 작업하면 이렇게 하관을 이렇게 만지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관 쪽으로 왼쪽이 좀 더 많이 지워진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속력은 두 개가 다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로션 타입의 무기자차를 반반씩 발라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두 가지 제품 모두 다 무기자차라서 그런지 둘 다 약간 지네세를 띠죠 3시간 뒤에 딱 보시면 아주 잘 고정이 되어 있죠 로션 타입이라서 발랐을 때는 좀 부드럽고 그런데 건조가 되고 나면 딱 픽싱이 돼서 그런지 번들거리는 느낌도 없고 생각보다 고정력이 좋은 것 같아요 6시간 뒤도 거의 똑같아요 하관 쪽에도 보면 굉장히 건재하게 아직 남아있습니다 9시간 뒤에도 보면 생각보다 많이 건재합니다 선세럼보다는 제품 고정력이나 밀착력이 훨씬 더 오랫동안 남는다는 그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세럼 타입보다는 로션 타입의 무기자차가 조금 더 밀착력이 좋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로션 타입의 유기자차 두 가지 반반 테스트 해볼게요 두 가지 제품도 아주 부드럽게 로션처럼 잘 발립니다 마치 검은 물감을 바르는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이날 블루라이트 안경을 썼는데 오 안경 알이 아주 까맣게 야무지게 좌회전 차단이 잘 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일할 때 UV 차단을 위해서라도 보호안경 자주 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날 외부의 카페에서 작업한다고 있었는데 그래서 화장실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보시면 굉장히 잘 붙어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아주 시게 나왔는데 땀이 안 나서 그런지 얼굴에 잘 붙어있었고 이번에는 봤을 때 하관 쪽으로 입 주변이 조금 많이 지워진 느낌이 들어요 많이 움직이고 그리고 제가 만지는 부위일수록 많이 지워진다라는 게 보이고 마지막으로 집에 와서 씻기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아까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더 많이 얼룩덜룩해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로션 타입으로 1회 발랐는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막간을 이용한 호기심 청구 과연 개봉 후 1년이 지난 선크림은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을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일반인 분들이라면 선크림 한 번 사면은 1년 안에 그 제품을 야무지게 다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모조리 꺼내서 확인을 해봤는데 1년이 넘은 애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8년이 넘은 애를 찾았어요 그래서 제 피부가 상할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지만 그래서 저의 실험 정신을 통해서 과연 8년이 지난 선크림 자외선 차단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8년 지난 선크림 이게 무기자차인데요 거의 티가 안 납니다 색이 안 나타나요 자외선 차단 능력을 아예 상실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절대 바르지 마시고요 오른쪽에는 1년 미만 무기자차인데 딱 보시면 차이가 너무 확연하게 딱 나죠 선크림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자외선 차단 능력이 확연히 떨어진다 라는 거를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대한 빨리 바르세요 다음은 가장 많은 분들이 바르시는 크림 타입의 무기자차 반반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봤을 때 있던 둘 다 자외선 차단 능력 좋아 보이고 그리고 제가 이날 정말 너무 열심히 열심히 진짜 머리에 불이 나면서 일을 해서 그런지 얼굴을 너무 비비고 문질렀다라는 게 이걸 보니까 알 수 있네요 이게 9시간 뒤만 봐도 이 무기자차 로션보다는 크림이 뭔가 밀착용이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다음은 크림 타입의 혼합 선크림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한쪽은 유기자차고 한쪽은 혼합자차인데 혼합자차는 약간 진의색 유기자차는 확실히 검은색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비교가 딱 확연이 되죠 그리고 3시간 뒤에 제가 이날 청소를 열심히 해서 땀을 좀 흘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이 깎이지 않은 것 같아요 밀착력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9시간 뒤에 뭔가 확 지워진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이때도 하관 위주로 많이 지워졌죠 자 또다시 맛깐을 이용한 호기심 타임 과연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립밤은 정말 자외선 차단이 될까? 밥 먹고 나서는 어느 정도 남아있을까? 이것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는 립밤을 구입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의아했던 게 제가 한두 달 전에 연하게 반영구 립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발라도 전혀 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서 봐도 색이 바뀐 게 없습니다 너무 동일해요 어? 자외선 차단 효과가 없는 걸 내가 샀나? 제가 혹시 낚인 건가? 이런 생각을 조금 했어요 이번 립밤 자외선 차단 테스트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브랜드의 자외선 차단이 된 립밤과 일반 그냥 립밤 두 가지를 다시 한 번 더 발라 보려고 합니다 자외선 차단 효과가 없는 립밤 먼저 바를게요 색깔 자 문제의 립밤 도대체 왜? 똑같죠 아까랑? 그러면 이제 사사 SPF 15 지수가 있는 립밤을 발라보겠습니다 어? 어? 보이시나요? 지금 위쪽은 안 바른 쪽, 아래쪽은 다른 쪽 오! 하아! 뭐죠? 쿠팡 공식몰이라고 분명히 보고 산 건데 왜 고객님 SPF 15 지수가 적혀 있는 걸까요? 캐치월시나 대답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스틱 타입의 선크림을 반반 비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무기자차 선스틱이고 오른쪽은 유기자차 선스틱이라서 회색 검은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손에 안 묻히고 간편하게 진짜 쓱싹쓱싹 바를 수 있는 거는 정말 스틱이 짱인 것 같아요 그리고 3시간 뒤에 봐도 입가 주변이 살짝 지워지고 잘 남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6시간 뒤는 깜빡하고 찍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9시간 뒤를 바로 이제 한번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지워졌어요 이날은 제가 뭐 운동이나 얼굴에 뭐 문지르거나 행동을 하지 않았었는데 지워진 걸로 봐서 스틱은 중간에 한 번은 꼭 덧발라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마지막 스프레이 타입은 과연 지속력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바디워시로 깨끗하게 잘 지워지는지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스프레이 타입은 뿌리는 즉시 유기자차라는 게 확인이 되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많이 뿌려야 되더라고요 근데 많이 뿌려도 끈적임이라든지 유분감이 많이 남는 느낌이 없어서 찝찝하진 않아요 뭐 금방 흡수가 되는 느낌인데 외부 활동을 오래 하신다는 분은 이렇게 좀 뿌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뿌려주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선스프레이 테스트는 뿌리고 나서 1시간 정도 뒤에 땀을 좀 많이 흘리는 중간도 운동을 하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바로 uv 카메라를 확인을 해봤더니 어깨 부분 빼고는 전체적으로 좀 많이 지워진 느낌이 들어요 이게 아무래도 쓸리고 땀을 흘리니까 바로 지워진다 그래서 스프레이 타입 같은 경우는 수시로 좀 뿌려주셔야 자외선 차단이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샤워를 했거든요 일반 바디워시를 거품을 해서 손으로 문질러서 이렇게 씻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바로 uv 카메라로 확인을 해보니까 쉽게 지워집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좀 잘 보셨나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제형별로 피부의 밀착력이라든지 지속력이 생각보다 전부 다 괜찮다 그리고 의외로 무기자차 썬 로션이 생각보다 지속력이 조금 오래간다 그리고 입가 주변 하관 주변으로 많이 지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밥 먹고 나서나 양치하고 나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한 번 더 덧발라주는 게 좋다 저는 생각보다 조금 제품별로도 약간 지속력의 차이가 있고 제형별로도 지속력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해봤는데 반반으로 비교해봤을 때 육안으로 딱 드러날 만큼의 큰 차이가 전체적으로 없었어요 역시 우리 K 선크림 제품력 너무 좋다 그리고 클렌징도 이 세안법만 잘 숙지해서 얼굴에 꼼꼼하게 세안해주시면은 얼굴에 잔여감이 드는 느낌이 전혀 없이 깨끗하게 세정이 되니까 1차 세안을 꼼꼼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제 테스트 참고하셔서 여러분들한테 꼭 맞는 선크림 제형 찾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의 올바른 셀브케어를 응원하면서 지금까지 셀브케어 결기였습니다 보고 싶은 콘텐츠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 오늘 좀 말 잘하는 것 같아 뭔가 술술 나오는 느낌